아.. 여기 원래 맛있는 건.. 아.. 여기 다쳤어 여기.. 여기도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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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마감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다 마감이지? 여기 뭐.. 물어볼까? 아.. 저만 나오면 상관없다 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가게냐고요? 셋집입니다 맥주 먹으려고.. 안 되겠어.. 철팡 김치 보쌈? 철팡 김치 보쌈에다가 국물 치즈 닭발 2개 시키면 될 것 같은데? 아.. 오늘은 그냥 편하게 먹자 여러분들 먹을게요 네? 먹고 주시고.. 아.. 아.. 피규어를 할 수 없을 때 없어요 오.. 오.. 이거는 4가지 한꺼번에 싸서 드시면 돼요 아.. 싸서요? 네.. 해도 이렇게 먹어요 와.. 이거.. 저거면.. 야.. 피규어로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보여줄게 여러분 와.. 와.. 일단은 하나 먹어보고 싶은데.. 자 이거랑..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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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싸가지고.. 와우.. 음.. 아 진짜 맛있는데? 야 김치가 맛있어 김치가! 요거랑 다 맛있어 야.. 고기 날아오네 클라이로 으음~~~ crying 아니 김치가 너무 맛있는데? 와.. 귀가 없이네 와우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 것 같은데? 나는 게 느려 없어! 아 진짜! 근데 아 이제 열병 어떻게 마셔 형님? 저 벌써 취했어 형님! 뭔 소리 형님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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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발이 닭발! 우와! 아! 아! 이거!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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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닭발 기계 무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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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야 돼! 왜냐면 초점 맞춰야 돼! 이야! 아!! 와아.. 자 이거는 근데! 이건 또 맛있나! 이거 이게 더 맛있는데 여러분들! 와! 이거 왜 이렇게 맛있네! 이거 소트가 치즈가 맥주를 약간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와 너무 맛있어! 치즈 국기전을 빨리 먹어야 돼 이 느낌인지 알죠? 딱 올리면 봐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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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소주 한 번만 네 소주 뭐라고 드릴까요? 프리시드 프리시드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와... 이건 솔직히 단발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게 사실 훨씬 맛있는데 이게 아 괜찮으세요? 약간 매콤하면서 그 땅콩도 다 맛있네 아 진짜요? 아 예 네 아... 아니 진짜... 아니 너무 맛있어! 와... 와... 아 이거지 와... 너무 맛있다 나 지금 도쌈한지 눈이 안가 나 이거 너무 맛있어 지금 도쌈한지 지금 안 보여 이거 한번 싸서 드셔보세요 아... 이거랑 같이? 네 이거랑 찍어서 어우... 아... 이거 싸가지고 음... 음... Jupiter 와... 우와 진짜 이게... Şimdi 이거... 와 진짜 맛있어 이거랑 같이 Whichens 치즈가 진짜 많아 잘라겠습니다 지금 나 맥주 시킨 고구리하고 있어 이게 먼저 나왔다란데? 나 맥주 안 시킨 소주만 먹었어 나 맥주 침팍 나 맥주 안 시킨 소주만 먹었어 나 맥주 안 시킨 소주만 먹었어 나는 이 안주 제일 마음에 들어 가면 한잔 진짜고요? 아니 제가 무슨 여기 오시면 돼요 형님 여기서 끝내기는 살짝 아쉬운데 여기서 끝내기 살짝 아쉬운데 여러분 음정? 아니 이거 먹어야 되는데 끝났네 이게 근데 너무 빨리 맛있어 한 병은 근데 저는 그러면 한 병만 살짝 더 맛있게 돼 한 병만 더 한 병만 더 따윈이 자는 걸 아휴 아휴 진작에 소주먹고 맵지 말고 이거 막자 마시고 계산할게 여러분들 아.. 막자 마시고 계산하고 한 다음에 먹어볼까 음.. 한 잔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아 뭔가 근데 여기서 유박이 좀 아까운데 맞죠 여러분들 진짜 딱 한 변만 더 먹고 싶은데 아.. 깨돌이 김밥 김밥 먹을까 차라리? 아니면 차라리 이거 표자마자 먹을까? 어.. 뭐.. 좋아.. 좋아.. 좋아..